안녕하세요. 큐베이스 기초과정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디오에서 인서트를 이용해서 DSP 플러그인을 추가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퀄라이저랑 딜레이를 한번 실험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오디오 트랙을 그냥 모니터 버튼을 누르고 한번 그냥 DSP를 걸어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모니터 버튼을 눌러주고요. 네 이렇게 오디오가 밖으로 나가고 있죠. 자 인서트에서 지난 시간에 이퀄라이저 살펴봤고 그리고 딜레이 살펴봤죠. 딜레이 중에서 스테레오 딜레이를 살펴봤었는데 모노딜레이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 채널의 효과도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스테레오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노로 그냥 되어 있는 거 실시간으로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을 건 다음에 아우 정신없어 플러그인을 건 다음에 옵션들을 여러 가지로 조절해 보면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꾸 실험을 해봐야 돼요. 지금 싱크되어 있다 그랬죠. 요거는 밑에 있는 템포랑 연동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요걸 끄고 50ms부터 최대 5000ms 그러니까 5초예요. 1000ms가 1초거든요. 그러니까 5초까지 딜레이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안녕하세요 하면 5초 후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번 더 그리고 또 5초 뒤에 안녕하세요 또 한 번 더 이렇게 천천히 피드백이 이루어질 겁니다. 피드백이라는 게 있죠. 50%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고 처음에 했던 볼륨에서 50% 볼륨만큼 다시 돌려서 한 번 더 반복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있는 소리와 지금 딜레이 된 소리가 50대 50. 요것도 50대 50으로 지금 믹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밀리세컨드를 여러 가지로 조절해 보면서 어떤 딜레이들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더 좁히면 네 아 아 네 아주 빠른 딜레이가 일어나죠. 이걸 좀 더 좁히면 아 아 아 아주 짧은 소리 딜레이가 일어납니다. 이 아주 짧은 반사음들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게 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꼭 무슨 어 그 화장실 같은 곳에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딜레이예요. 근데 이 딜레이를 아주 그 디테일하게 어 여러 방향으로 일어나는 딜레이들을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리벌브 리버브레이션 이라 그래요. 잔향 여러 가지의 잔향 효과를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큐베이스에 내장된 플러그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벌브들은 리버브레이션 리베렌스라는 리버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는 플러그인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기본으로 이 플러그인을 불러올리면은 LA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LA 스튜디오 스튜디오에 있는 잔향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들어볼까요. 아 아 아 아 네. 이런 잔향입니다. 들리십니까.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렇게 클릭 slick 해ORA 우리 리벌브 공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요. 여러 개의 리벌브 공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LA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Japanese Concert Hall, Large Live Stage, 그 다음에 뉴욕시티 철치 뭐 등등, NY, New York Studio, 그 다음에 플레이트, 아주 평탄한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홀, 룸, 도쿄 스튜디오 등등, 이런 각종 녹음, 옛날에 녹음 스튜디오로 활용하던 곳에 그런 잔향들을 많이 모아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라지 라이브 스테이지, 그러니까 라이브, 아주 큰 라이브 공연장의 느낌을 내주기도 합니다 라이브 스테이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조절해 보시고요 여기 믹스 지금 100% 소리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퍼센테이지를 조절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잔향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네 큐베이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리벌브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리벌브 같은 시 공간을 조절하는 이런 플러그인들은 사실 인서트 말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디오 트랙 한 개에다가 하나의 이런 이펙트를 걸 거면 인서트에다가 거는 게 맞겠죠 근데 오디오 트랙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그 여러 개에다가 전부 다 리벌브를 걸고 뭐 동일한 옵션을 다 주고 어 리벌브를 건다라는 것은 어떤 오디오가 어떤 동일한 공간 내에 있도록 어떤 공간을 부여해 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공간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소리도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샌드 버튼을 이용을 해서 샌드를 해 주고 리턴을 받아서 그 소리들을 메인 믹스에다가 믹싱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트랙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Add Track 해서 트랙 중에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Add Effect Track이라는 게 있죠 그죠? 네, Effect Track 나중에 이제 그룹 채널이라든지 VCA Track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겠지만 이제 Effect Track 우선 한번 먼저 볼게요 Add Effect Track을 해서 어떤 DSP를 걸어서 이펙트를 만들 것이냐 물론 이건 지정을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돼요 나중에 지정을 해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Configuration은 뭘로 되어 있는 걸로 할 거냐 요게 이제 모노로 처음에는 되어 있는데요 요건 스테레오로 해 주는 게 확실히 좋겠죠 스테레오로 이펙트는 만들어지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테레오로 Configuration이 되어 있고 Output도 스테레오 아웃에 최종적으로 아웃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름도 여기 정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Add Track 해 주면 좀 전에 봤던 리버런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이브 스테이지로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펙트 채널 한 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디오 채널에서 이 이펙트 채널을 불러오는 방법은 Send 버튼을 이용을 합니다 Send 여기 Send에 가셔서 코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딱 클릭을 하시면 좀 전에 만든 이펙트 채널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펙트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만든 이펙트 채널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FX1 리버런스 이렇게 그리고 전원을 키시고 볼륨을 조절해 줍니다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아 하나 둘 셋 여기서 이 이펙트 채널로 보내는 음 량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볼륨으로 비율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볼륨으로 오디오를 보내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볼륨을 이펙트 채널에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적절한 볼륨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10dB 정도로 해서 보통 쓰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냐 이 오디오 1이라는 채널 외에도 또 다른 오디오 채널을 우리가 또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른 채널에서도 두 번째 채널 이 채널에서도 쓰고 싶으면 샌드 버튼에다가 이 리버런스를 추가해 주면 돼요 양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 양을 조절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리벌브를 잔향을 보유하는 소리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잔향이 많이 생기는 위치 예를 들어서 이 오디오 소스는 저 뒤쪽에 있어서 우리가 잔향을 많이 포함하고 우리한테 들릴 것이다 그러면 양을 좀 많이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바로 앞에 듣는 사람 앞에 와 있는 그런 오디오 소스다 그러면 리벌브 값을 조금 줄이면 되겠죠 이 두 개는 같은 리벌브 채널 이 이펙트 채널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오디오 1도 샌드 버튼에 이렇게 마이너스 10dB를 보내주고 있고 아 아 아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 2번 채널도 아 아 아 좀 더 많이 보내주고 있죠 마이너스 7dB 아 마이너스니까 요게 더 높은 거 알겠죠 네 네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샌드 리턴으로 소리를 주고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뉴 말고 좀 더 원활하게 보고 싶으면 메뉴에 스튜디오에 가셔서 믹스 콘솔이라는 메뉴를 꺼내 보세요 단축키로 F3 이거든요 요건 자주 쓰기 때문에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죠 F3 네 이 믹스 콘솔을 불러오면 요렇게 네 불러와집니다 이 믹스 콘솔에서 지금 만들어진 오디오 채널에 대해서 1번 2번에 대해서 볼륨 조정도 네 여기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샌드 버튼 네 샌드가 몇 데시벨 요렇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자체 내에서 트랙 자체 내에서 이퀄라이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네 여기 보이죠 볼륨 조절도 되고 그 다음에 인서트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모노인으로 들어와서 스테레오 아웃으로 나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오른쪽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렇게 하면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 자 요렇게 하면 오른쪽에서 들리는 소리 이렇게 조정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이렇게 큰 볼륨 또 작은 볼륨 이렇게 볼륨도 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채널 우리가 트랙에서 이렇게 인스펙터 메뉴로 조절하던 것에 거의 대부분을 믹스 콘솔에서 조절을 한눈에 여러 채널들을 한눈에 보면서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풋되는 채널들 인풋되는 채널들도 여기서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죠 아 아 아 아 지금 1번 채널에 제가 마이크를 연결해 뒀거든요 그래서 1번 채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믹스 콘솔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시간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용법을 최종 믹싱하고 요런 거를 제가 다룰 때 얘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리벌브를 이제 꺼줄게요 네 샌드 버튼으로 지금 보냈던 이번에는 이제 다이내믹에 관련된 DSP들을 잠깐만 좀 살펴볼 텐데요 어 뭐냐 하면 다이내믹이라는 건 소리에 볼륨에 관계된 겁니다 네 사실은 인서트 채널 인서트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DSP 중에 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퀄라이저 다음으로 어 그 소리의 볼륨 크기를 조절해 주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요 다이내믹 계열은 전부 다이내믹이라는 폴더 안에 요렇게 또 정리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어 다이내믹 관련된 어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컴프레서라는 DSP에요 여러분들 오늘 뭐 제가 다른 거는 어 얘기를 거의 안 할 거고요 어 컴프레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텐데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이름이 컴프레서 다른 이름 안 붙어 있고요 네 컴프레서 라고 돼 있는 이펙터가 있어요 여기 플러그인을 요렇게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어 요런 모양으로 생긴 음 DSP 플러그인이 하나가 어 플러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어 인풋 있고 아웃풋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쇼 비율이죠 그죠 네 레이쇼라는 게 있고 어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홀드 릴리즈 어넬러시스 그 다음에 메이크업 드라이 믹스 뭐 이런 어 이야기들이 버튼 노브에 이렇게 배당이 돼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리가 내가 정해둔 어떤 일정 볼륨 이상 소리 볼륨이 이제 입력이 될 때 그걸 정해진 비율만큼 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자 2대 1로 돼 있으면 2분의 1로 낮춘다는 얘기가 되겠죠 절반으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볼륨이 어 가야 되는 건데 절반으로 정확하게 낮아져 있죠 이만큼 낮추면 8대 1이 됩니다 그죠 네 8대 1이 되죠 원래대로 하면 1대 1 그냥 아무것도 어 압축이 안 되는 비율이죠 그죠 그리고 요건 뭐냐 하면 어 요 기준점 Threshold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Threshold 라는 거 있죠 그죠 네 내가 정해둔 자 20dB 마이너스 20dB 이상 되는 볼륨에 대해서 이 압축을 진행을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볼륨이 20dB 이상일까요 자 지금 마이너스 16dB 를 넘어가고 있죠 네 그러면 20 마이너스 20dB 은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을 네 해주는 거예요 지금 8대 1까지 비율을 압축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압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만큼 볼륨을 낮추고 있는지 나옵니다 아 아 아 그죠 네 이렇게 작은 소리에 대해서는 작동을 안 하죠 네 작은 소리에 대해서는 작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가 들어오면 네 컴프레서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소리를 눌러줍니다 네 나머지들은 어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빠르게 동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홀드라는 것은 동작한 이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지속해 줄 것인가 그리고 범위 아래로 볼륨이 내려간 이후에 얼마만큼 속도로 어 이렇게 어 릴리즈 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 아 아 아 네 그래서 어 이제 컴프레서를 일부 이제 이렇게 작동을 시켜 놓고 나면 어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큰 소리를 내도 안심하고 우리가 어 녹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갑자기 큰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볼륨이 막 찢어지거나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dsp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륨을 작게 만들어 주고 나면 위에 여유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유공간 생긴 만큼 자동으로 여긴 지금 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어 볼륨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네 메이크업 게인 지금은 자동 오토 메이크업 게인이 지금 적용되어 있고요 이게 없으면 이걸 끄고 나면 본인이 직접 얼마만큼의 볼륨만큼 소리를 높일 건지를 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볼륨이 탄탄하게 높여진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작게 얘기해도 명확하게 이제 녹음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해도 볼륨이 아주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갑자기 얘기를 해도 무방하죠 네 요런 것들을 위해서 컴프레서라는 거를 사용한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은 어 사실은 제가 이 마이크 지금 강의를 녹음하기 위한 이 마이크랑 지금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적용되어 있는 마이크랑 같이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그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컴프레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해 보고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컴프레서가 대표적인 거고요 다이내믹에서는 사실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익스팬더도 있고 리미터도 있고 어 요런 이제 세부적인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요거 정리를 해서 또 다룰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전부 다 다 보면은 그 각자가 어 아주 사용법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얘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놓고 세부적으로 좀 다룰 수 있을 때 제가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 큐베이스에는 또 요런 메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VST 다이내믹스라고 예 아까 봤던 컴프레서 그대로 안에 어 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터 게이트 요런 것들을 한꺼번에 한 모듈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우리 플러그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 멀티밴드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 하면은 어 요런 방식으로 컴프레서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멀티밴드 컴프레서라고 돼 있죠 그죠? 네 네 한 화면에 다 차지도 않는데 지금 컴프레서가 한 개만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개가 같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대역폭을 여러 개로 정해두고 네 개가 각자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요즘 이런 컴프레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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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가 동작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짝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약간쯤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울림을 줘서가 아니고 레이턴시라는 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멀티밴드 컴프레서는 아무래도 좀 딜레이가 생기는 실시간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잠깐 들어보시면 지금 제 목소리가 위치하고 있는 주파수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컴프레싱 비율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쿵쿵 하는 소리 이렇게 아주 150Hz 이하 되는 저음들도 컴프레싱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kHz 이상 되는 아주 고음 초고음력에 있는 소리들도 일정 비율 본인이 원하는 만큼 컴프레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밴드로 이루어지는 컴프레서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DSP를 어떻게 거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DSP 다음 시간에는 이런 주요한 DSP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시공간 계열 그 다음에 다이내믹 계열 이런 DSP 외에 좀 특이한 그런 DSP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대음악 같은 그런 곡들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쓰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실험적인 DSP들 모듈레이션에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좀 더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있던 그런 시그널 프로세서들을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창의적인 재밌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DSP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믹스다운을 하는 방법과 더불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특이한 그런 모듈레이션과 관계된 플러그인들 그 다음에 피치를 이렇게 아래 위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그런 플러그인들 위주로 한번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